그럼 토끼를 빨리 잡아드리도록 허여라 허고 영을 내련 허니 차후라조로 금금 모조리 수질정의 수십 명이 일시대 달라 토끼를 내 원살때 진앙만재장성싸때 사냥싸움에 맞춰싸때 영무줄사 도적잡듯 참차비 둘러싼 토끼들 했때 삼놈오냐 토끼 둘끼를 꽉 잡고 어떠 이놈 니가 토끼드냐 아이고 난 토끼 아니요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은 더욱 좋다 성관보 후간족이나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낙지장도 죽으니 와 니가 늘려 오겟탕 타려먹고 니 감지를 벗겨내야 잔잘 모아서 깔고자면 어휴 열딴 땅 명량이라 이 강아지를 보라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하리요 어휴 어리아 아우 어휴 어리아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소가지요 소같으면은 더욱 좋다 토탄에 너를 잡어 토피 쪽살 찐다리 양이 깐치녀 공파 두박 없이 노나무 어휴 까지를 벗겨내야 폭도 매고니 불빛여 활도 짓고 아휴 똥, 오줌, 걸음, 무고 내 속에 틈어놓아 각중한 약이 되니 버릴 끝없다니라 이 송아지를 보라가자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요 말 같으면은 더욱 좋다 요당 행량 철집하노다 여인은 500금으로 밑변을 사갔으니 저를 사채 못하다가 대왕쯤 바치거든 정금상을 난리해주랴 오 덜거라 벌끈한 주장띠로 토끼를 열방하여 티라미니 왔다 이놈 별주부야 나 탄 게 이것이 무엇이냐 오 수궁 남녀라 허는 것이 다 아이고, 이 급사를 을을 맞을 놈은 하며 돈만 타고들면 옹토리 뼈가 의도 안 남겼네 가자 가자, 그 성 가자 영덕, 저 노른 곳에 토끼 우리야 저 토끼 대가라 딱 두 서번 궁굴로 논 것이 토끼 꼼짝 못하게 되었겄다 용왕이 가만히 보더니마는 어허, 그 놈 눈본께 가 많이 들었겠구나 여봐라, 저놈의 배를 따서 가를 내어 돈짐에 소금 찍어올리도록 하여 영을 내려 놀니 자, 내 배 따 보시오 어허, 저놈이 배를 안 떼려고 방색을 할 테인디 배를 앞으로 내민 것이 필요해 곡절이 있는 놈이로구나 너 이놈, 무슨 곡절이 있는지 말을 허여라 아니요, 내가 말을 해도 고지 아니 들으실 터이니 두 말 말고 내 배 따 보시오 어허, 이놈, 말을 허여라 말을 허라니 허여리다 말을 허라니 허여리다 태산이 풍태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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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이 음묵몬니 거기다 실갈싸 lâng 돌 해솔이 타막한상 주인군 성혈의 pain 쏠게 채 공기가 있다기로 피가 느 패를 갈라 고이 죽였은들 일곱 공기 없었으니 솥에도 패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안 이르가니 엇꽃 보면은 불쌍한 대명만 끈싸오니 누굴 보고 달라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서 벗소서 니누 네 말이 당직하는 말이로다 그 사의 일으키론 피소병적 구 물릉실 거고 신소병적이 물릉장 오고 담소병적 살 물릉은 오고 간소병적 목 물릉시라 간이 없고요 어찌 눈을 떠서 세상 마음으로 모르냐 예 소태가래이다 소태가래 즉 월윤창기로 생겹삽기로 포름이면 가르를 내고 금음이면 가르를 들이대다 세상 병객들이 소태고 날른 놈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고 손잎에다 꼭 꼭 싸서 칭넘클로 칭칭둥여 영주석당 개수나무 늘어진 상상까지 끝끝털이 달아매고 도화유수 없게 변해 할시스러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 흥미가 좋다기로 환경차가로만 만만하이다 위로 네 말이 당신 한마디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지 네 회장은 다룰 바가 없나니 출립지 모든 간을 어째 내고 드리고 입으로 출립은 난 말이냐 예 내력을 아래리다 한 공기 난 대변 보고 또 한 공기로 난 소변 보고 남은 공기로 난 간 내고 드리고 입으로 출립은 나이다 하하 그니까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빗공기로 대여놓은 만물시 세그동방 삼팔 목담방 히치라 사구 북방 일육수 중화 흥고 십토 천지금양 오색광채 아침만개 저녁 이슬이 하하 입으로 넣고 빗공기로 만병해주는 병약이라 어떤 약이 되나 이다 미련 허드라 하하 저주부야 만세지 타는 쓸때가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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